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테니스 그립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을 올리셨는데요. 인체공학 그립감 질문입니다. 그립감 연구 결과나 자료를 넣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테니스에서 그립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도 저만큼 테니스 그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드물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런가 하면 지난 영상에서 나왔던 테니스 엘버 같은 부상에도 직결이 되고 실력 경상에 굉장히 큰 역량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얘기한 게 핵심이 있습니다. 인체공학에 맞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 본인이 인체공학에 안 맞는 걸 사용하고 계세요. 이런 대한민국 테니스인들이 99.9%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립을 본인 상태에 맞게 바꿔드리면 완전히 테니스가 달라지는데 그거를 체득을 잘 못해보세요. 단순하게 오버그립 두세 개 감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연구자료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제 블로그 주소를 알려드리고 검색해보면 나온다고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테니스 좋은 남자 블로그 가셔가지고 그립으로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제가 그립이 돼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 올려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립 분석해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거 제가 다 공부하고 해외 연속하고 배워가지고 다 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적용을 바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해야 될 부분이랑 안 해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야 될 걸 또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설명해 보면 제가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되는 방식에 대해서 기존의 방식이라던가 알려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부분을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 질문처럼 인체공학, 본인 인체공학에 맞는 그립 상태를 만들어서 테니스 하는 것이 보상 방지랑 실력 향상에 직견된다는 거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가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로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은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과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격려와 응원의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